뭐 딜러야 되나? 아무거나 해요. 또 버스 태워줘야겠네. 몇 점이요? 700점. 제가 봤을 때 이 형 자식이거든요? 한 판 지면 바로 손절하고 방류하겠습니다. 어 갑니다. 맵. 아 블리자드 월드. 통산 전적 승급이 87%입니다. 블리자드 월드.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어 내 죽었다 어떡해! 아니 형 실화냐 이거? 나이스! 도와줘 도와줘! 얘들아 뭐해? 조륵은 뭐해? 지지면 되겠는데? 아니 조륵은 뭐해? 시그마 이퀸. 오케이. 오자컷! 나이스. 나이스 비트. 이퀸 갑니다. 빨리 홍해 홍해. 자갈아이 들어와. 좀 빨리. 딜을 넣으세요. 킬 좀요. 아이고. 0길 5반데? 0길은 좀 5반데. 드디어 1킬 참아? 아 깜. 1킬 참아. 토르는 진짜 양념하는 캐릭인가봐. 이거. 캐릭 중요하진 않지 오버워치 하면서. 중요하긴 하지 형. 네에에에에에에에. 이번에 우리 토르면 궁 오버든냐 형님들? 아니 토르 지금 뒤에 있어요 님들아. 부수세요 그러면. 토르 피해. 토르 피해. 정말 오버워치 가지고. 토르 컷. 나이스. 야 나. 이거 있어요 품졌나. 센서리겐. 저 이거 하나 자르고 시작할게요 님들아. 가자 가자. 야 이거는. 하나 자르고 시작했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이거 너무 빠껴면 안 되는데. 지면은 이 형이 빠껴면 안 한 탓으로 하고. 오케이. 야 살 갈까. 네 아이스 피해야 한다. 다 도망 inform 다 피해. 살려주세요. 아 나. 와. 어머네 이거. 나이스. 오 나한테 보여. 한조 피해. 나이스. 뭐라 뭐이라 뭐이라 лю야 또.. 뭘야 이 뭐이라 맞 SCOTT 비해. 스토로 컷! 나이스! 오우야 자 리프필! 리프필! 아라필! 리프필! 리프필! 아라필! 아라필! 형님들! 안 되나요? 리프필 짤랐다! 리프필 짤랐어! 리프필 짤랐어! 나이스 비트! 아 나 비트 못 받았다 진짜 빌려야 됐네 체력이 없네 오케이 추가 시간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달렸네 보상님 혹시 메달이 어떻게 되시죠? 상금이에요 형? 저는 지금 금목욕 운동하고 있죠 메달만 명을 하네요 아니 나 딜만큼이야 형 킬이 중요한데 이거 갑시다 서로 있어 서로 아직도 있어 아 쟤 출방적인데 진짜 X였다 요즘 무슨 쌩 아 아 형 토르 하지마 다른거 해 왜 갑자기 토르를 해 어허 야 이거 거점을 그냥 밟을게요 왜저리버 왜저리버이킹 리버 잡아라 나이스 어어어어 컸죠 어 솜브라 네 우리 팀 전대 다 비지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아 아 야 테리아 컷 나도 컷 아 미친 야 마지막이다 큰일 났다 테리아 컷 나이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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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주세요 형님들 야 이거 질 수가 없어요 한조 위에 한조 위에 한조 위에 한조 위에 얘들아 한조 위에 나이스 아 아 저거 갈 개 처읗 hull 킹 쏙 잡ass 들어 dark 킹 그게 들어가 여거운침 나이스 할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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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다... cion 나이스.... No Nãoo 나이스 할수있다니깐 형님들 할수있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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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우리는 되게 기적인 걸 좋아하네 아우 그게 재밌지 그게 재미지 아나이킹 아나피해 세명독자 아나피해 한 명씩 잘라먹게 하는거야? 죄송한데 우리 보찬군 몇 데스인가요? 저 지금 13데스거든요 13데스 어이 진수하네 어 덜 죽었네 시바이켱 에스파이 엠피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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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뭐 지금 바나면 이기나요? 형님들이 엠피 있는데요 야 기다려봐 아 이거 시간 남겨야 하는데 오잇킹 야 나 초 뺐다 생각함 비트 채우세요 형님 오 시가 던졌다 아니 뭐 위치맥이 왜 둘러가 너 야야야야 막턴가자 막턴 막턴가자 우리 비트 비트에 리퍼 궁 있어요 다 아니라 시그마 궁 나이스 리퍼 비트 박아! 비트 박아! 나이스 오이사 한조 나이스 나이스 오이사 시바 조지세요 나이스 게임 졸나 조지해요 야 이거 왕막 접 가야 된다 포르비원 일단 제가 갑니다 표미니님 리퍼가 뇌절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 준다는 거예요 님들이 한 번씩 죽는 거를 우리 리퍼가 대신 죽었다 생각하세요 대신 죽어 줬잖아요 앞에서 난리에서 돌아오는 것 같다 아 시바 왼쪽 아 신났다 아니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쟤 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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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마 내 포탑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홀링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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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리 이건 건 진짜 네덜리 생각해야지 아니 미안할 것 없다니까 우리 팀 죽을 거 대신 죽는다니까 지금 오케이 잊어라 피하네 이것이 바로 각폭 이어승 선생님의 각탑입니다 각폭 구독하세요 아 근데 이거 뚫기기 어려울텐데 얘들아 가보자 영화의 한 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격에서 처음 뒤진 사람이 바로 그 원흉입니다 제물메타예요 천천히 애들아 천천히 급할게 한개도 없습니다 못나 때리는 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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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양각 오사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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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도 구겁나 버텨받습니다 이길 수 있다 얘들아 EMP 다 들어갔다 제발 아로필 이겼어 아이컨 메인컷 나이스 보이라 다행히 채웠지 땡 0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h今回 너 EMP 세워ormuş 콧구라 캘리다 EMP 뭐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EMP 케우는 거지 영 XD 눈빛 주 선 representatives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가야 돼. 힐링샛. 가보자 이거. 가보자 이거. 아니야. 아니 이거 힐급이더라니까. 존나 잘 쏜다니까. 아니 저 잘한다니까. 진짜 비즈루메타가 먹히는구나 이거. 잠깐만 형. 형 질금이야? 질금이지. 질금 미군이라는데? 아 저분 허언증이에요. 제가 질금입니다. 아 진짜. 형 이러기야?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. 다음 판 가야지. 질금 올지 뭐 안 돼. 구독 눌렀어? 뽁. 다음? 감사합니다.